정석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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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왜 그래? 이건 은광이 형이지! 누가 동물원에서 원숭이 풀어놨어 이거 이러다가 당 걸려요 은광 선배님에 대한 의문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광은 언어의 마술사다? 유료라리 유료라리 유료라또 여기 은광씨 팬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서은광씨 팬 아 진짜요? 어디요? 필라우스 형 야 우신 제 팬 났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3, 4, 5, 3 오늘 은광이 형 은광이 형 텐션 굉장히 높네요 늘 이래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은광이 형 텐션 따라간다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시작한 거 마지막 엔딩 그거는 사실 다 계산된 거였습니다 이거만 한 한 달 전부터 이거만 연습했어요 꽃가루가 떨어지는 위치를 엠넷측과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히 이 좌표 23.45 위치에 정확히 떨어집니다 그걸 받아서 45.23 일단 거기를 정확히 계산해서 저의 계산에 거기에 서서 떨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지구란 곳인가 여기가 지구란 곳인가 아름답다 아름다워 뭐지? 야 이게 마리텔 마리텔에서 보는 건데 통편집 당했어요 정신이 제가 몇 살 때예요? 이별을 탓한 거야 잊지는 마 내 사랑은 너른 내 안에 있어 형 웰컴 민혁이 형이 계시 푸니이 계시 푸니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해줄게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셋이 뭉쳐 우리는 뇌가 3분의 1씩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그리고 대분을 왜 두 개를 넣고 다녀 아 베스야? 생태의 교란종이야? 은광 선배님이 굉장히 자신이 있으신데 은광 선배님은 사격도 잘하셔서 특급 전사로 또 선발되셨다고 합니다 김기자! 김기자! 아 아 아 예 액션 드럼 예 액션 예 무희도 북 맥다 예 짝짝 아 무희도 북 자 그런 거 같아. 밝힌 바에 따르면 외국어 하이스쿨을 소 원치 했지만 토익 스터디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 결과는 소 결과 318점이 나왔다고 합니다. 안습. 난무! 난무! 깐! 부! 랄랄루! 깐! 부! 깐! 부! 깐! 부! 깐! 부! 깐! 부! 우리 깐 부잖아. 근데 어디 있는 거야 현식이? 형 나 여기 있어. 아니 부탁해 현식아! 형 나 여기 있어. 아니 깜짝이야. 아 현식이었구나. 꽃인 줄 알았는데. 어 고림리? 고림동 아닌데? 은광이 형 유방동인데. 나 유방동인데? 제가 이제 용인 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. 용인 씨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. 형 모니터에 침 튀겼어. 어디? 모니터에 모니터에. 안 부탁합니다. 고맙ATHER 감사합니다.